알라솔타 마을 알라솔타 마을에 피리소리가 울려퍼진다. 국기를 장대에 매달고 마을을 도는 그들을 뒤따라가 보았다. 디디부차 남아할레시키란다.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들의 할레식을 자랑한다. 깨끗한 생수와 사탕수수대를 준비하고 북과 피리로 흥을 떠든다. 남자가 할레를 안하면 남자로 여기질 않고 죽어서도 파마디아나라는 가족묘에 들어가질 못한단다. 이 풍습은 아랍쪽에서 건너와 민속신앙과 결합해 전통이 되었다. 할레식이 끝나면 사탕수 Hum 수수대를 가져가려고 야단이다. 아들을 낳는다고 믿기 때문이다.